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치부 유한우 기자와 차례차례 따져보겠습니다. 유 기자, 일단 첫 번째 간부는 국회 본회의 통과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데 통과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제적위원회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여당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8명만 이탈해도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친한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당연히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입니다. 당론과도 다르게 탄핵을 찬성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심사숙고에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친한계 의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눠봤다면서 최소 6표의 이탈표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최소 6표요? 거기서 몇 표 더 나와서 만약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그 즉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권한이 정지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헌법 65조 3항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요. 한 총리, 현재 비상계엄을 의결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걸로 알려져 있죠.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권한대행을 맡을 경우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논란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시작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탄핵심판이 개시됩니다.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뤄질 텐데요. 그런데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에게 파면 선고가 내려집니다. 헌재법에는 심판 기간을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선고까지 92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재가 말한 것처럼 6인 체제입니다. 이것도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지난 10월 전체 재판관 9명 중에 3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국회가 추천을 안 하면서 헌재는 지금 6인 체제입니다. 헌재법에는 재판부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하지만 헌재 재판관 6명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하지만 이때는 심리 중에 6인 체제가 된 데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해석이 있는데요. 최근에 여야가 22일까지 각각 재판관을 1명과 2명 추천하기로 합의한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추천 뒤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이 탄핵심판 지연 여부는 결국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달린 문제가 됩니다. 만약을 가정해서 이런 모든 과정이 다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조기 대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을 가정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선거일 50일 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개해야 하는데요. 실제 이렇게 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대선을 치르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모레로 예정될 걸로 보이는 그 표결부터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유한우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